안녕하세요 쏘마트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됐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뭔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모바일 핸드폰에서 골뱅이 쏘마트 하고 치시면 제 홈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제 인스타, 유튜브, 블로그까지 한눈에 색을 올라온 걸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팬하기 좀 눌러주세요 지금 팬이 한 명이에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? 신랑이에요 어쨌든 제가 그런 것도 하게 됐더라고요 인스타, 유튜브 새로운 게 올라갈 때마다요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너무 예쁜 걸 했어요 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공작 같다, 공작새 깃털 같다 맞아요 제가 이게 뭐가 떠오르는데 막 했거든요 공작새였어 공작새 이렇게 깃털이 쫙 펼쳐진 그런 모양이죠 맞아요 아니면 저는 리우 카니발 축제 있죠 어머 그런 것도 떠올라요 워낙 컬러풀하다 보니까 이 싱크 스트레이너 싱크대 거름망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관련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케이크 회전판에도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회전판을 이용을 해줄 거고요 자 이 친구는 물감 남으면 또 써볼게요 또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요 스플릿 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만들어볼까 싶어요 그냥 효과만 비슷하게 주려고 해요 색상 소개할게요 자 물감 플로트롤 물 1대 2대 0.5 사용할게요 오늘은 색 섞지 않고 이 물감 색 그대로 사용해 줄게요 물감 14, 플로트롤 28, 물 7 들어갔어요 자 이 캔버스는요 사이즈 소주컵 작은 컵 두 개를요 요렇게 끝을 모서리를 뾰족하게 한 다음에 테이프로 붙였어요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요렇게 하면 두 번은 나눠지죠 4개 정도로 나눠주기 위해서 여기다 가림판을 요렇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얘는 이제 건덩거리면서 나올 때 한쪽이 막히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스플릿 컵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는 야매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모르지만 해보려고요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고 꽂혀가지고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죠 내 건 그렇게 안 돼 맨날 근데 당연해요 이거는 뭐 따라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머 아니야 거기 흘러가면 안 돼 가지마 그녀의 작품에선 그렇게 되지 않았어 거긴 남아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해도 걔는 흘러가요 왜냐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건 흘러보내고 나는 나만의 작품을 해야 돼요 그 사람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데 왜 내 건 이렇게 되지?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아 얘가 페인트가 여기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건 이제 내 거예요 어 여기서 어떻게 더 어떻게 해볼까 여길 더 늘려볼까 내 맘대로 내 작품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이 안에서 섞여버리면 낭패긴 한데요 끝까지 좀 밀어주고요 나머지는 뭐 운에 맡기죠 뭐 몰라 나도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부어볼게요 얘를 내가 뭐 중심이 많나 이렇게 조라는 가네요 여기다 이제 살면서 부어줘 볼게요 한번 돌려볼까요 제 상상이랑 진짜 많이 다르게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요거 있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요거를 그냥 그대로 냅둘려요 그대로 말려 볼게요 자 레이어컵 두 개 만들어서요 저번처럼 여기에다 한번 해줘 볼게요 옐로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옐로우 빼고 요렇게 세 칼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칼라 이렇게 써줄게요 옐로우 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중간을 넣고 볼게요 중간이 맞는지 대충 된 거 같죠 자 얘를 살면서 돌릴게요 이게 있는 상태로 좀 돌려 볼게요 블루 속에 레드가 들어있고 레드 속에 블루가 들어있고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게 느껴지죠 역시 재밌어 역시 재밌어 요 회전만 자주 쓰게 될 거 같아요 전 여기 셀들 터지는 게 되게 예뻐요 저번 것도 그랬지만 진짜 약간 공작새 같지 않아요? 건조시켜 볼게요 자 하루가 딱 지났어요 24시간이 지났고요 건조 완료됐죠 자 여러분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맨날 예쁘고 잘 된 것만 보여주시는데 망친 것도 좀 보여주고 그러세요 자신감도 좀 얻고 그러게 그러시잖아요 여기요 자신감을 얻으셨나요 나름 느낌 있죠 이런 패턴도 나오고 했는데요 저는 마음을 붙여보려고 했지만 별로예요 저희 신랑이 이걸 딱 보고 이거 어때? 이거 별로지?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단태의 신곡 지옥편을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심오한 느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? 단태의 신곡? 그래? 그런 고급진 느낌이 나? 했죠 그리고 신랑이 딱 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작품이 헬이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무슨 디스를 이렇게 고급지게 하나? 참 별로다 이러면 되지? 헛 참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살리긴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끝까지 했으면 매력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 몰라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얘 잘 나왔죠? 확실히 이 패턴 예뻐요 제가 저번에는 얘를 조금 흘려보내고 얘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중앙 부위가 많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좁았던 게 이렇게 스피닝 되면서 이렇게 넓어졌으니까요 근데 얘는 제가 일부러 끝까지 놔뒀어요 놔둔 상태로 돌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딱 들었더니 거의 이 부분이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죠 나름 머리 굴린 거라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고요 요거는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패턴도 아름답게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쵸?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꼭 하셔서 쏘마트 새 영상 꼭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쏘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